네 반갑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대표 왕사 정종영입니다. 이렇게 4월에 너무 좋은 토요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전주에서 이렇게 곱디고운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네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근데 제가 하는 내용들은 특별히 사진 찍을 내용은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EBS 홈페이지에도 전부 다 올라올 겁니다. 그냥 좀 편안하게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40분 동안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수학 영역이라는 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사실 수학 영역을 벗어나서 전 과목에 대한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능까지 208일 남았습니다. 딱 3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 30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인데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D-200에 대한 개념부터 그리고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학이라는 과목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머님들도 만약에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래도 국어와 영어보다는 수학이 가장 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쉽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조금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그 희망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사실 고3인 현역 수험생에게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나중에 수시, 원서 접수도 하게 되면 어느새 11월까지 금방 지나가요. 내가 도대체 200일 동안 무엇을 한 걸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성적이 오르지 않은 채로 지나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성적을 되게 빠른 단기간에 올렸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와 과연 나머지 친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있는 후기들의 일부입니다. 한 학생이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3월에 2등급을 달았는데 정확히 2월 15일부터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약 3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 2등급까지 올렸답니다. 듣다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어본 적이 없어서 가서 그냥 편하게 명문제 풀 수 있는 거 한번 풀자고 했는데 27번까지 풀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69점을 받았는데 3월 학력평가에서 2등급 컷이 69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수능 때까지 1등급을 찍겠습니다. 그런데 제 성적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학년, 2학년 때는 5, 6등급을 받았고 2학년 때는 9등급도 받았고 8등급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과연 3주 만에 그렇게 성적을 올린 이유는 뭘까? 여기에도 이 친구도 8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한 달 만에 2등급, 3등급을 받았다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는 이제 저랑도 나중에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명문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항상 가볍게 1등급을 받지만 내신에서는 3등급, 4등급밖에 받지 못한대요. 학교에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데 내신 공부를 하는 방법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는 거죠. 3등급까지 올리는 것 그리고 1등급까지 올리는 것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0일이란 시간, 역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어떤 강의도 모든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제 강의를 들었던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이 오른 친구는 어쩌면 1부고 성적이 오르지 못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적이 올랐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걸 내가 공부한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앞에 선생님이 푼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내 손으로 직접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복습하는 시간이 항상 가지지 않으면 어떤 강의도 성적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개념 정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소홀하기 때문인데요. 앞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남성의 몸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멋져요.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달라요. 배꼽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저런 몸들을 보면 누구나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모습만 보고 흉내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인과관계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어느 헬스장에 갔는데 굉장히 몸이 좋은 남자가 30kg짜리 아령을 들고 있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 30kg짜리 아령을 들면 몸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30kg짜리 아령을 들어서 몸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30kg짜리 아령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학부모님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시고요. 아이들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다닐 헬스장을 다닌다고 내가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닐 거고요. 저 사람이 하는 운동을 흉내낸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교 1등이 다니는 학원, 정교 1등이 푸는 문제집 이런 것만 흉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작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도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를 생각을 하면 모든 학생이 다 기준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제는요. 정말 정답률이 낮아요. 이게 가형의 18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30번 문제를 맞추고 100점을 맞는 친구는 133명. 0.07%예요. 1400명 중에 한 명. 1400명 중에 한 명이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200명 많아야 300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 7개 고등학교에서 한 명이 맞출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재수생들, N수생들까지 포함을 했던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작은 소도시에서는 현역 고3 중에서는 정답자가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과연 우리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나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에 가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풀릴 텐데 반에서 5등하는 내 아이가 그 학원을 간다고 이런 문제를 푸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학습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정답률은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1등급이라는 것들이 100점만 1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3등급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2등급 올라가고 1등급 올라가는 그런 탄력적인 기획 성적이 확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처음부터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이 정말 1등급을 이루어낸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등급컷이에요. 작년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대수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 하나는 올해 3월에 치른 시험입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올해 3월에 치른 시험은 현역들만 치른 싸움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3개는 재수생, 소위 말하는 N수생들도 같이 치른 성적이거든요. 1등급 컷은 수학 가형에서 보통 85점에서 92점까지 92점 위에서 1등급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4점짜리가 가장 배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6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저는 30번을 가급적 풀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30번을 푸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풀어도 20분, 30분은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 한 문제 맞추려고 내가 아는 쉬운 4점짜리를 틀린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아까운 시간이라 전략적으로 30번을 포기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검토하는 데 시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건 6월 이후가 되더라도 우선 지금 당장은 킬러 문제를 잠깐 내려두고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형 같은 경우에도 5등급 컷 저렇게 나와 있고요. 수학 나형은 사실 등급 컷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5등급 보이시죠? 5등급은 사실 시험의 난이도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든 아무리 쉬운 시험이든 한 35점에서 40점 정도가 나옵니다. 항상 어차피 찍는 친구들이니까. 근데도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친구들 중에서 7등급인 친구가 5등급인 친구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좀 황당해요. 5등급이나 7등급이랑 똑같거든요. 두 문제 더 잘 찍은 것뿐이거든요. 혹시라도 부모님의 아이가 공부하러 주말에 열심히 나가는데 나형에서 5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어서 5등급이면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형은 하위권이 굉장히 탄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에 어쩌면 공부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핸드폰하기 눈치 보여서 나가서 핸드폰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5등급, 4등급 받는 친구들 사실 3등급까지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3등급 보면 70점 정도가 되잖아요. 70점까지 받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주는 해설 강의가 아니라 개념 강의를 보아야 3등급을 만들 수 있어요.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개념서를 보고 교과서를 봐야 3등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되는 건 조금 별개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3등급까지 가는 것은 개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게 수학 가형의 학생 분포입니다. 위에 보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보이시죠? 4점짜리마다 틀린 학생들의 분포일 거예요. 사이에 조금조그만한 것들은 아마 2점짜리, 3점짜리 실수한 학생들의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저기까지 있고 아래는 쭉 사실은 수학 가형에서는 수포자들이 별로 없어요. 수학 가형에서 4등급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수학 가형이 노베이스에서 4등급 받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최소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 나형은 좀 달라요. 수학 나형은 하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받기, 4등급 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제가 노베이스 상태에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해도요. 한 1개월 반 길어도 2개월이면 3등급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아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잘못된 방법은 뭘까? 개념서를 잘 풀지 않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개념서들 요즘에는 시험에 교육이 잘 나왔어요. 예전에는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교과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교과서를 잘 보지 않아요.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학원에 가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건 유형별 학습지예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만 똑같이 실어놓고 그 문제를 한 문제 선생님이 풀어주면 다섯 문제 흉내내면서 따라 풀고 그렇게 진도를 빼고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죠. 그런데 정작 고3이 되면 학생들 중에서 교과서를 다시 보는 친구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했던 것 중에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가나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개념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뭐가 개념이길래 그렇게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학생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많이 하는 고민은요.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원에서 진도를 뺍니다. 혼자서 강의를 보고 열심히 진도를 빼요. 복습은 하지 않은 채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선생님 저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기본 예제는 풀리는데 심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건 뭘까? 공식과 개념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개념서를 읽더라도 앞에 있는 건 다 건너뛰고 마지막에 있는 작은 박사 하나. 거기에 적혀있는 공식만 보고 나는 그 개념을 전부 다 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만 대입하면 풀리는 예제 몇 개를 풀고 나는 이 개념을 전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개념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수학 공부가 음식을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와 계시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만약에 혹시 자기가 손맛이 좋다. 나는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그러세요? 아니면 나는 요리를 할 때마다 남편과 싸운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게 요리와 수학에 있어서 공통점들을 생각을 하면 의외로 조금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공식을 한다는 건 뭘까? 그러면 레시피를 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레시피를 외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재료가 전부 다 갖춰진 채로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맛을 낼 수 있는 건 레시피대로 따라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나한테 전부 다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시피 노트가 없으면 그 요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게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이 100개가 되려고 하면 그걸 레시피 100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걸 수학 공부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개념을 모른 채로 공식을 외우는 것이 되겠죠. 그럼 과연 개념을 안다는 건 뭘까? 그러면 저는 그 조금조그만한 재료들의 차이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침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를 쓰면 되고요. 어쩌면 고춧가루 대신에 고추장을 넣었을 때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지를 알거나 아니면 똑같이 국물 요리를 하더라도 어떤 야채는 처음부터 넣고 끓이고 먹었던 야채는 마지막에 살짝 넣고 끓이고 하는 그 차이들은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이 재료가 없어도 다른 재료로 대신할 수 있겠죠. 이런 게 개념을 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들은 조금씩 변할 거예요. 내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200일 동안 하루에 50문제씩만 풀면 1만 문제거든요. 그런데 1만 문제를 푼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느끼고 하루에 수 20문제씩 풀어서 4천 문제를 푸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개념만 안다고 해서 전부 다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념을 모른 채로 문제를 풀어내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개념을 알고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념을 알고 나면 여러 가지 응용들을 할 수 있어져요. 내가 만약에 이 재료가 없어도 풀어낼 수 있어지고요. 옆에 친구는 해설지대로 숫자들을 쭉 복잡한 수식들을 전개할 때 나는 도형을 그려서 풀어낼 수도 있어지고 그래프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서 풀어낼 수도 있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어내고 나면 그 문제 안에 담긴 재료들의 의미들을 최대한 음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해설지만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 비슷한 개념을 가진 요리사들끼리 만나도 결국은 빨리 재료를 준비하는 기본기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게 수학도 개념은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결국은 또다시 기본기 싸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빨리 풀 수 있나? 계산 실수가 없나? 결국에 계산 실수하면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 어쩌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러면 항상 설명해 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가끔 수능을 1등급 받고 2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학을 가요. 그런데 걔네들이 나중에 1학년 정도 마치고 저를 찾아오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요. 선생님 저 지금 수능 한번 다시 봐볼까요? 지금 수능 보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걔네 1년 동안 수학 꼭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학 가회를 해요. 수학 가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학생 때 문제 안 풀 때 못 느끼던 것들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준비해 보다 보니까 예전에 한 문제 풀 때 열 문제 풀 때 백 문제 풀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하니까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아도 예전보다 수학을 더 잘해진 것 같은 느낌들을 받습니다. 많이 설명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다 보면 의외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수학하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요. 펜을 잠깐 내려놓고 읽는 겁니다. 제발 수학의 첫 번째 단원을 공부할 때 문제만 풀지 마시고 개념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여러 번 읽어 보시고 개념서도 여러 번 읽어 보시고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개념을 좀 읽어 보시고 나면 해설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요즘은 해설지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문제집들마다 만약에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은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문제집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건 해설지예요. 해설지에 보면 여러 가지 풀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게 정답이랑 맞네. 넘어가지 마시고 또 다른 풀이법은 없을까. 꼭 해설지를 좀 여러 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가 풀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항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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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많이 설명해 보셔야 돼요. 사실 고3인 학생들은 어쩌면 이제는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고3들에게 맞는 공부법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내 아이가 1학년, 2학년이라면 아직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설명을 해 본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꼭 단원별로 목차들 마인드맵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왜 이 개념 다음에 이 개념이 나왔을까. 이 단원과 이 단원 사이의 관계가 뭘까.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적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 전에 저렇게 꼭 단원별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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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보시다 보면 사실 수학 세 과목 해봤자 저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해 두고 마지막 시험날 직전까지 꼭 품에 안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3인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방법은 뭘까. 어쩌면 이건 본질적으로 수학의 실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 그냥 수학 시험을 잘 보고 점수를 향상시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선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백분이 작년에 저희 학교에 있었던 학생의 백분입니다. 이제 자기 실력을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고3 학생들을 면담을 하면 학생에게 야 국어 너 몇 등급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작년에 자기가 제일 잘했던 성적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국어 3등급이었어요 해서 찾아보면 3등급 맞았을 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막 4등급 맞고 5등급 맞고 딱 한 번 3등급 맞은 건데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전날에 잠을 잘 못 자서 실력 관리를 못했어. 라거나 아니면 내가 앞에서 너무너무 집중을 많이 해서 뒤에서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문제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거나 학생들이 편명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했던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가장 못 봤던 성적이 내 실력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역들만 치렀던 시험의 백분이는요. 나중에 수능에 가면 보통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배로 뛰어요. 내가 상위 2%에 있었던 과목은 4%가 되고요. 5%였던 과목은 10%가 돼요. 재수생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분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똑같이 3등급을 받아도요. 22%도 3등급이고요. 위에 2등급이 딱 안 되는 애들도 3등급이에요. 걔들 똑같은 3등급으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백분이를 쭉 조사를 해서 이렇게 우선 추세를 봐요. 사실 약점이 뭘까? 그리고 내가 잘 못 쳤던 과목은 뭘까? 내가 잘 못 쳤던 성적에 비추어서 등급별로 성적을 현실적인 목표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직접 자기 손으로 시험지를 다 오려서 같은 유형끼리 모아보는 일들을 해요. 이것만 하셔도 정말 성적이 기적처럼 오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하지 않아도 되게끔 유형별로 다 묶어둔 기초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치루어졌던 학력평가 그리고 모의평가 대수능까지의 시험지들을 쭉 다 모아서 잘라보면 비슷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 사실 다 똑같은 문제들이거든요. 숫자만 다른 거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문제야. 이걸 보고 조금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신유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나 뒤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이나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문항들을 모아보다 보면요. 사실 수능에 나오는 개념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어쩌면 수학 실력을 내가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성적만을 향상시키는 게 단기적인 목표라면 조금은 출제 빈도가 낮은 문항들 내려두고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부터 해야 하면 되지 않을까. 기출은 항상 돌고 돕니다. 많이 나오는 문항이 있고요. 조금 덜 나오는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그냥 개념별로 쭉 쪼개고 나서요. 언제 언제 출제되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치러내는 수능에서도 더 많이 나올 단원의 개념과 그리고 조금은 덜 나오는 단원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3점짜리로 출제되는 문항이 있고요. 항상 4점짜리로 출제되는 문항이 있어요. 항상 3점짜리로만 출제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 굳이 심한 문제 풀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원별로 이런 문항들은 좀 가볍게 보고 가고 이런 단원들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이런 단원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지만 쉽게 출제가 되고 이런 흐름들을 좀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3일이 걸려요. 그래도 3일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개념별로 이렇게 자기가 아는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나 이 개념 이 정도 알아. 그럼 한번 빗금 쳐서 체크를 해보고 이 개념 이 정도 알아. 빗금 쳐서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그 단원의 문제들만 풀어보면서 정답률을 보고 내가 조금 더 잘 정리된 단원과 조금 덜 정리된 단원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조금 부족한 개념들만 찾아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강자 말고 개념 정리 강자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만 정리된 강자 딱 듣고 그리고 그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리고 빗금 몇 개 채우고 이것들만 해도요 분명히 3등급까지는 오를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문제집 풀어내고 무턱대고 학원에서 내어주는 숙제 공부하는 거 말고요. 본인이 정리해보고 본인이 느끼는 것들을 한 칸씩 채워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시험은 6월 모의평가거든요. 6월 모의평가 때 내가 2개월 동안 혹은 1개월 반 동안 준비했던 것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랐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신감 갖고 여름방학 정말 힘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 때까지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한 채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여름방학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여름방학 때 분명히 지칠 겁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서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많이 기대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수능 체제가 있는 11월까지 끝까지 달려갈 원동력도 될 뿐더러 수시에서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능 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꼭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수준별로 제가 조금은 준비를 해왔어요. 수준별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방법이 아니라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되는 상위 4% 이내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력평가 성적에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위는 두 배로 뛰어요. 내가 3%, 4%로 1등급을 받았던 것 가지고 1등급이라고 자만하시면 수능에서 분명히 2등급, 3등급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평가 현역들만 치르는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게 킬러 문제가 딱 3문제 있거든요. 21번, 29번, 30번 이렇게 그 킬러 문제 3개는 지금 당장 조금은 놓아두고요. 우선은 27문제부터 50분 동안 푸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돼요. 사설강좌에서도 EBS에서도 선생님들은 항상 27문제를 50분 안에 풀 수 있는가 이게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27문제만 맞추면 88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 중에 딱 한 문제만 맞춰도 무조건 1등급은 뜹니다. 그러니까 굳이 3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하더라도 딱 한 문제만 풀어내고 나머지 문제를 검산하는 쪽이 어쩌면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의대를 지원하거나 100분위가 필요한 친구들은 96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100점과 96점은 거의 100분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만점 받는 친구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96점을 받아도 100분위 상으로 99%는 나와요. 그래서 100분위가 필요한 친구들은 96점을 목표로 그리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92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답노트도 하셔야 되지만 킬러 문제를 서로 다른 5명의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조금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수학 선생님에게 배운 것보다 친구들에게 배운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수학 잘하는 애들 앞에 나와서 문제 풀어봐. 선생님 들어오면 칠판에 딱 4줄 끄어놓고 잘하는 애들 1등, 2등, 3등, 4등 나와서 4문제 풀고 끝났습니다. 수업이. 그런데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항상 만들어주셨던 자리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게끔 시켰어요. 그런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제가 푸는 방법과 또 다르고 얘가 푸는 방법과 또 다르고 그런데 그게 내가 똑같이 10문제, 수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게 해설 강의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가장 정제된 방법으로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리세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선생님들마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풀이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EBS뿐만 아니라 사설 강의들에서도 해설 강의는 전부 다 무료니까 많이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EBS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저 강의는 킬러 문항 하나를 두고 다섯 분, 여섯 분의 선생님들이 토론하면서 푸는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 푸는데 15분, 20분이면 풀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 문제 하나 가지고 60분 동안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토론을 합니다. 사실은 사설 강의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강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EBS에서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킬러 문제를 토론하는 저런 강의들을 듣는 것이 최상위권에게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요. 9월 모의평가까지는 저는 킬러 문제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킬러 문제 풀지 않아도 88점까지 받는 게 훨씬 더 당장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와 연계 교제를 계속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킬러 문제는 빼고. 보통 3등급인 친구들, 2등급인 친구들 본인이 30번 문항들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러 많이 오거든요. 저는 우선 30번 풀지 말라고 해요. 대신에 21번, 29번을 풀든 혹은 어쩌면 21번, 29번까지도 풀지 말고 나머지 27문제만 무조건 풀어라. 그래서 나머지 27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내고 88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되어서 킬러 문제를 공부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대신에 그 어려운 3문제를 잡기 위해서 앞에서 실수하고 앞에서 놓치고 있는 계염들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킬러 문제를 빼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준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수한 문항들을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통 보다 보면 같은 더셈이나 같은 곱셈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연산에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한 것들이 뭔지 이걸 그냥 나 이거 실수해서 틀렸어 라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수한 것들을 차곡차곡차곡 모아보다 보면 실수도 패턴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88점을 받는 공부부터 하자. 이게 2등급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중인권 친구들은 제발 선생님이 가르친 것, 강의를 들은 것, 학원에서 배운 것,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제발 공부한, 자신이 복습하는 시간은 그 이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량을 꼭 유지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요. 문제를 풀다 보면 성적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이 안 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개념 자체가 부족한 경우들이 거의 99%예요. 물어보면 답변 못할 만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념 강좌를 먼저 들어야지만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EBS에 가도요. 이제 지금 수능 개념이 있고 수능 특강이 있고 곧 있으면 수능 완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7월달이 되어서 EBS를 듣는 친구들은 전부 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만을 들어요. 이게 5등급, 6등급인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수능 개념부터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시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달이 되든 8월달이 되든 그때부터라도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꼭 개념 강좌부터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위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핸드폰과 좀 멀어져야 되고 그리고 유혹과 멀어지고 앉아있는 습관부터 먼저 들이셔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 없이 30분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40분, 50분, 60분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 당장의 목표는요. 2점짜리, 3점짜리, 17문안을 공략하는 겁니다. 4점짜리는 우선 거들떠보지도 말고 5등급 아까 보셨죠? 5등급 컷은 아까 30점 후반대잖아요. 4점짜리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4점짜리를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4점짜리 말고 우선 2점짜리 3문제 그리고 3점짜리 14문제 해서 이 17문제를 맞추고 48점을 받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48점만 받으면 5등급까지는 올라오잖아요. 그 이후에 4점짜리를 3개 더 맞추면 4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우선은 본인이 2점짜리, 3점짜리를 전부 다 맞추어냈다라는 자신감만 가지면 그 다음부터 성적이 오르는 건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점짜리, 3점짜리에만 집중을 하자. 2점짜리, 3점짜리는 정말 단 한 달만 투자해도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 문제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작년 2점짜리, 3점짜리 수능 문제와 올해 2점짜리, 3점짜리 수능 문제는 거의 똑같을 겁니다. 모의고사도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17문제를 먼저 맞추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자신감만 회복하면 역전할 찬스는 온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조금 힘들지도 모릅니다. 학원도 어쩌면 나에게 꼭 맞는 학원을 찾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EBS에서 강좌들을 조금씩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활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수능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특강 그리고 기출의 미래의 마지막 실전모의고사와 수능 완성까지 갑니다. 항상 저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길 권장하지만 본인이 1등급, 2등급이다 라고 하면 개념 강좌 들을 필요 없습니다. 1등급, 2등급이다 라고 하면 바로 연계교제와 실전모의고사로 들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실전모의고사와 연계교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능 때까지 연계교제를 다 보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계교제만 보고 들어가도 나는 4등급, 3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다. 라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보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수능 개념부터 해서 과목별로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 가지 강좌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3인, 현역인 학생들이 수능만을 전부 다 올인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코앞에 있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강의는 어쩌면 내신 대비 강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신 대비가 1학년, 2학년 때처럼 교과서에서만 출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학력평가 문제에서 변형을 해서 내기도 하고요. 수능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변형을 해서 내기도 해요. 그래서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수능특강의 문제들만 모아서 내신 대비 서머리라는 강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수능특강에 만약에 300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은 보고 이 문항이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지 내신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지 아니면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인지는 판단을 하지 못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 수능특강에 있는 문항들 중에서 내신에 내기 좋은 문항들이 눈에 보이고요. 수능에 사실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략해서 나오는 강좌들을 좀 단기특강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아마 내신 공부하는 데서도 이 전문항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 대비 강좌 이건 지금 고3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3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대비 수능특강이나 아니면 저기 있는 것처럼 3주 특강 같은 것들만 들으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두 가지랑 밑에 있는 것들은 1학년, 2학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내신 강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능 대비하는 강좌들은 여기 기출의 미래라는 강의도 굉장히 좋으니까 기출의 미래 한 번쯤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한 강만 딱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자기 수준에 맞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의 미래라는 것들은 그냥 최근에 나온 기출 문항들 중에 올해 수능에도 좀 이런 문항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변형해서 이제 출제한 거기 때문에 기출의 미래 강의도 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되게 특이한데 학부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원들은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신 대비하는 학원들 많고요. 수능 대비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논술을 대비하거나 적성고사를 대비하는 학원들은 지방이랑은 서울은 좀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런데 EBS에서도 논술 강좌와 적성 강좌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기출 문제들, 논술 문제, 해설 강의, 적성고사, 해설 강의 이렇게 전부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노릴만한 것들. 어쩌면 3등급, 4등급 대회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서울 금방으로 가려고 하면 적성고사도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뽑는 비중은 워낙 적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비할 때 혼자서 하기 힘들고 학원을 찾기 힘들고 학교에서 하기 힘들면 이제 EBS 강의를 좀 참고하셔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이건 부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꿈장 학생이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EBS를 하면서 항상 카메라 앞에서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의 입시 설명회로 보면 되게 좋은 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알지 못했던 여러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EBS 강의를 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하루를 꼽으라고 하면 꿈장 학생 시상식입니다.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처절하게 공부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후기들을 보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시키고 싶을 때 유튜브 강의, 유튜브 보고 다른 웹툰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기에서 다른 선배들이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면 나도 좀 내가 너무 나태했던 것 아닌가 이런 자극들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꿈장 학생 강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맞춤형 커리큘럼이라는 것 있고요. 이제 EBS에서도 인공지능으로 학생들에게 개개인별로 가장 추천할 만한 강자들을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인이 전부 다 찾아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수준별 예를 들어서 나는 4등급이야 라고 했으면 4등급에 적절한 수학 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남자 선생님 혹은 여자 선생님 어쩌면 개념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아니면 판서를 잘하는 선생님 아니면 좀 열정적인 수업 스타일이 좋다 아니면 좀 단정하게 이렇게 설명을 딱 부러지게 하는 선생님이 좋다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의 선생님 그리고 가장 수준에 맞는 강자들을 추천을 해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나에게 맞는 강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각자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여기 올려주는 공지사항이나 그리고 수강 후기통에서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멀리 있는 선생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에서 같이 온라인 상으로 나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EBS에서도 대입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상황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다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본인이 대학 입시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예전부터 TV에서 봐오던 EBS의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강의 말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모르고 계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 강좌 그리고 적성고사 그리고 이런 대입 상담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이제 양질의 컨텐츠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수학에 있어서 학습법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어영역에 선생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영어영역에 선생님들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지역의 다른 입시 설명회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오시지 못한 다른 학부모님들에게도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어쩌면 진하게 빠듯 빠삭한 부모님보다는 아이들은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떠올리는 건 어쨌든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디 가서 밖에서 우리 아이들 칭찬하던 것들 아이 앞에서는 막 너무 아끼지 마시고 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막 40점, 50점 받아오다가 70점 받아와도요. 막 기쁜 내색을 잘 안 하세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야,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항상 갈 길이 멀대요. 어디까지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게 아이가 가끔 굉장히 또 실력 발휘를 잘해서 90점을 받아와도요. 칭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90점 받아온 아이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방심하지 마라. 떨어지는 건 한 순간이다. 맨날 이렇게 계속 자극만 주시잖아요. 아이들이 필요한 건 어쩌면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촌에 연세대에 있는 데 근처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을 걸어가다 보면 굴다리에 이렇게 낙서가 탁 적혀 있거든요. 항해의 목적이 생존일 뿐이라면 어쩌면 바다 위에서의 시간은 표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항해의 목적이 보물을 찾기 위함이라면 그러면 내가 바다 위에서 보낸 시간이 전부 다 모험이다. 사실 수험생활은 누구나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생존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이 되었을 것인가는 전부 다 학생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간절하게 꾸고 있는 그 꿈들을 전부 다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BS의 정종경이었습니다. KBS의 정종경이었습니다. KBS의 정종경이었습니다. KBS의 정종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